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해외여행 가기 전에 옷을 고를 때 뭐부터 아시나요? 그렇죠. 그 나라의 기후를 파악하죠. 더운 나라에 갈 때는 얇은 옷을, 추운 나라에 갈 때는 뚜껑은 옷을 챙겨야겠죠. 우리는 보통 거기가 더운 나라다, 추운 나라다 하죠. 그런데 정확한 기후의 명칭을 알면 강수, 즉 비의 패턴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후 명칭은 전 세계 공통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열대기후도 그 안에서 또 서너 개의 갈래로 나뉩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현재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후의 이름을 처음 붙인 인물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독일의 기상학자 쾌펜입니다. 정확히는 블라디미르 쾌펜이고요. 우선 쾌펜이 살았던 시대를 보면 십구세기 후반입니다. 바로 제국주의 시대죠.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를 막 건설하던 시기죠. 자 여러분 새로운 공간에 관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그곳의 환경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식민지를 잘 관리하려면 그리고 식민지에서 뽑아낼 것을 다 뽑아버리려면 그곳의 기후도 잘 알고 있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발달한 것이 관측기술입니다. 기상관측 같은 것들도 당연히 포함되죠. 이때 사람들은 해당 지역에 축적된 기온과 강수량을 바탕으로 정확한 통계를 통해서 기후를 구분하고 싶어 했습니다. 막연히 여기는 덥다, 여기는 춥다 보다는 정확한 기후 패턴을 알고 싶어 했죠. 그때 독일의 기상학자 쾌펜이 등장한 것입니다. 쾌펜은 식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후를 정의할 때 식물과 연계시켰어요. 그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을 보면 그 지역의 기후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즉, 기후란 식물의 분포를 결정하는 환경요인이라고 본 것입니다. 쾌펜은 기온과 강수량 정도의 데이터만으로 전 세계 어디든 기후를 구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즉,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기후 구분 체계를 만들고자 했던 거죠. 그렇게 쾌펜이 기온과 강수를 사용해서 만든 기후 구분은 실제로 자연식 생의 분포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세계 기후를 구분할 때 가장 널리 쓰이는 분류가 됐지요. 자, 그러면 쾌펜의 기후 구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기후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더 알려드리고, 여기에서는 대략적인 큰 구분만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쾌펜은 기온이 높은 곳, 즉 더운 곳인 열대기후를 A로 놓았고요. 가장 추운 기후인 한대기후를 E로 놓았습니다. 즉, 더운 기후에서 추운 기후를 순서대로 A, B, C, D, E로 놓은 것이죠. 그리고 또 식생에 따라서 수목기후와 무수목기후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식생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공간에서 자라는 식물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생이 잘 자라는 곳은 수목기후, 그리고 식생이 잘 자랄 수 없는 곳은 무수목기후로 정의를 했습니다. 수목기후는 A, C, D고요. 무수목기후는 B와 E에 해당합니다. A는 열대기후, C는 온대기후, D는 냉대기후고, B는 건조기후, E는 한대기후입니다. B기후, 즉 건조기후에서는 물이 부족해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없는 거고요. E기후, 즉 한대기후에서는 너무 추워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없는 거겠죠.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기후 형태로 나눈 게 바로 1차 구분입니다. 강수량 등에 따라서 또 2차 구분으로도 나누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커다란 다섯 갈래는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해서 이것부터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렇게 쾌페니 기후 구분의 커다란 윤곽선만 그려보고 이 1차 구분을 바탕으로 또 여러 가지 세부 기후로 나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열대기후가 그 안에서 또 열대우림기후, 열대사바나기후, 열대몬숭기후로도 나뉘어요. 이런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